자,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이고요. 월간 신승환 3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3월 29일입니다. 어찌하건 3월입니다. 제가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이번 새해 목표가 두 개가 있다.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캐스트를 찍어보겠다. 그래서 1월, 2월은 지켰고 3월도 데드라인이긴 하지만 지킨 걸로 합시다. 두 번째는 이제 잘생겨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.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영상도 역시 댓글이랑 이런 거 읽어봤는데 키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앉아서 촬영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일어섰더니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나 봐. 그래서 제 캐스트를 같이 봐주는 제 여자친구도 갑자기 깜짝 놀랬대요.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우욱 올라오니까 나무처럼 올라오니까 놀랐다는데 화면으로 보면 더 심한가 보군요. 네, 뭐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새해 세웠던 목표들을 다 이루고 있습니까? 지금 벌써 3월이 다 끝나가는데 3개월 100일 정도 지났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때요?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목표가 뭐였는데 잘하고 있다,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3월이죠. 제가 이 캐스트를 찍을 때마다 플래너를 보면서 오는데 고1 3월에 내가 뭐 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모의고사도 봤었고 그 다음에 제일 기억나는 게 저는 공부보다는 약간 입시 전형을 공부했다 해야 되나?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.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내가 잘하면 좋은 성적 받을 거고 그럼 당연히 그에 맞춰서 좋은 대학을 가면 된다.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저는 목표가 좀 분명해야지 좀 동력이 생기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막 제가 또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막 누가 안 알려주잖아. 이 정도 받으면 이 대학 갑니다. 저 정도 공부하면 저 정도 합니다. 뭐 이 대학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. 이런 걸 아예 몰라.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느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. 그 이따만한 그때 당시에는 입학 전용 책이 있었거든요. 모든 대학교에 입시 전용 그러니까 수시, 정시 이런 게 다 실려있는 이만한 전화번호부 같은 요즘 학생들은 전화번호를 모르겠군요. 어쨌든 굉장히 큰 두꺼운 책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목표로 하는 학교 하나를 딱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권장을 드립니다. 그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. 근데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진 않거든.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딱 찍으면 그 대학과 비슷한 그룹으로 한 두 개 그거보다 위에 한 두 개 뭐 그거보다 조금 낮은데 두 개 이렇게 해서 한 군을 형성하셔서 적어도 그런 학교를 가려면 뭘 잘해야 되고 뭘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국어랑 과학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고 처음에 그 책 피면 뭔 말인지 몰라요. 한국말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3월 학평대에 국어시험도 한국말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틀리잖아 문제 그런 것처럼 입학책도 입시책도 한국말로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처음엔 그래서 뭐 꽤 여러 번 보고 하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배치표라고 해서 이 전지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수능 기준 모의고사 기준 이 정도 점수 맞으면 대충 이 정도 과 지원할 수 있어요. 이런 표가 있어. 그 정도는 봐 놓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내가 뭐 수능에서 몇 개 틀리면 이 대학을 가는 거구나. 이 정도를 알면 대략적인 걸 알면 홍보를 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. 어떻게 했지?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아침에 한 1시간씩 계속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이 3월 29일이니까 어제가 3월 학평이었거든요. 근데 어제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현장 강의가 있어서 수업 가기 전에 서류 작업을 좀 할 게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기가 좀 그래서 PC방을 잠깐 들렸어. PC방을 잠깐 들려서 이제 서류 좀 보완하고 뭐 할 게 있어가지고 PC방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4시 반 5시 되니까 고등학생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고등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PC방을 이렇게 많이 오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모의고사 날이더라고. 그래서 학교가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났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겠죠.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으니 뭐 핑계내고 뭐 뭐 게임 한번 하러 왔겠지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 거야. 근데 그 넓은 곳에 화필이면 내 옆자리에 남자의 4명이 이렇게 다라라라 앉는 거야. 그래서 그렇구나. 이러고 있었는데 걔네가 막 이제 와글와글해. 근데 제가 약간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에 약간 집중하는 그 버릇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식당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 대화하는 거 듣고 응 그래 막 이런 스타일인데 어제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4명이었는데 막 한 애가 그러는 거야. 야 뭐 영어 답안지 떴다. 뭐 영어 채참할게. 뭐 그래. 하는데 어떤 애는 이제 막 야 뭐 이번엔 수학 쉽지 않았냐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 저 친구 공부를 좀 하는 친구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애가 몇 개 틀렸는데 그러니까 일곱 개를 틀렸대요. 아니 수학 쉽다고 한 애가 일곱 개를 틀렸대요.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? 일곱 개를 틀렸는데 수학이 쉬웠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그 친구 이거 보진 않겠지 그 친구 하는 말이 뭐 뭐 대충 뭐 끝나고 다시 보니까 뭐 한 네 문제는 다시 보니까 뭐 내가 실수했던 거고 세 문제는 어 집중 못 해가지고 어?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다. 근데 사실상 100점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야 저게 이제 멘탈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와 옆에서 진짜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이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.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우욱 했거든요. 야 이 자식아 그게 네 실력에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내가 생판 처음 보는 학생한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걔가 봤을 땐 그냥 동네 아저씨 낮에 할 거 없어서 백수 아저씨 아니야. 그 사람은 갑자기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냐. 그치? 어 참았어요. 잘 참았지? 꾹 참았어. 그래가지고 어 막 이제 열이 뻗었는데 뭐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들아 시험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. 그리고 뭐가 됐든 뭐 최선을 다 안 했든 시험을 보다가 졸렸든 집중이 안 됐든 심지어 그런 경험 다 있잖아. 배가 아파서 수학 시간에 배가 아파서 문제에 집중을 못하든 뭐든 간에 그 시험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. 제일 안 좋은 버릇이 회피하는 버릇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인생 2회차의 기회가 주어진다 쳐.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.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건 당연히 비트코인 사회죠. 농담입니다. 농담 아니에요. 사회죠. 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고치고 싶은 거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회피하는 습관이 제가 있었어요. 제가 아까 그 7개 틀렸다는 그 친구랑 똑같았어. 시험 보잖아. 틀리잖아. 틀린 거에 대한 이유를 한 수백 개를 대요. 그래서 사실상 안 틀린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.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? 옆에 있는 애는 100점 맞았는데 나는 한 몇 개를 틀렸다고? 심지어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이러면서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회피하는 짓거리를 한 2년 넘게 한 것 같아. 고의 말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. 나는 그 습관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사람이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도 꼭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됐든 시험 안에서 일어난 결과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요. 시험 보는데 졸려서 못했어요. 뭐 했어요. 그럼 수능 때 안 좋을 것 같아? 다 졸아. 그리고 대부분 내가 봤을 땐 최선을 다 해놓고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내가 바보인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 안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아요. 그러지 않을까? 내가 그랬거든. 뭐 여러분들 모르겠다. 내가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습관이 그 당시에 본인의 자존감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를 많이 갉아먹었던 암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. 잘 보든 못 보든 본인의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현상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하고 뭐하고 고쳐서 이래야 되는 거지 막 뭐 핑계 뭐 핑계 저 핑계 수백 개는 될 수 있어요. 틀린 거에 대한 핑계 수백 개 될 수 있어요. 제가 일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? 여러분도 공부하기 싫을 때 있는 것처럼 나도 일하기 싫을 때 있거든? 일하기 싫을 때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천 가지는 들을 수 있어요. 진짜로. 근데 하잖아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. 무언가의 이 잘못된 현상에 대한 핑계는 수천 가지를 들을 수 있어.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버릇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어찌됐건 그 제 옆자리에 앉았던 애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 옆에서 그 교재 작업하면서 옆에 게임하는 거 듣고 있는데 그 유튜브 보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하면서 제가 계속 들리니까 피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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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그 친구도 본 것 같아. 피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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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이 학평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달에 4월 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달에 보겠어요.